kk 제가 안으면 한화를 빌렸습니다 이건 백미래요 쌀 백리가 아니라 바육이 백미랍니다 백리 4천원이래요 예뻐요 독수의 이름은 국수옥이랍니다 국수옥 국수옥인데 6천원이라고 하세요 국수옥 6천원이랍니다 전국택배 가능하구요 지금은 기숙이라 물건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랍니다 탐내급이에요 탐내급 탐내급 6천원에 갑니다 이곳에는 벽기사가 많이 있어요 아우레아와 파라스 각각 신청하시길래요 아우레아는 꽃이 나오고 있어요 아우레아 꽃도 있으세요 여기에서 이런 이쁜 모양의 꽃들이 나온답니다 꽃이 앙증맞고 귀엽네요 꽃이 앙증맞고 귀엽네요 얘 이름이 파이였네요 파이였네요 천만로 신기하게 생겼다고 썼는데 얘 이름이 파이였네요 6천원 파이였네요 파이였레러 파이였 VM 파이였레러 파이였레러 24,000원이라네요 파이였레이 Gee 색깔 하고 입장이 너무나 예뻐요. 당임금이랍니다. 당임금 2만원이래요. 얘는 초상이래요. 초상. 3만원이랍니다. 택배 가능하고요. 초상이랍니다. 아주 싱싱하고. 전부다 두 얼굴인데 한몸 분생인 것 같아요. 백분을 하얗게 백분을 쓰고 있답니다. 초상 3만원이랍니다. 하세이. 얘는 머리 닮았다고 해야되니까. 우리 국화에 요렇게 생긴 국화가 있죠. 얘는 다육이 핫세이랍니다. 3만원이고요. 핫세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에릴리스래요. 백분이 핫세이랍니다. 핫세이는 백분이 아주 많이 있고. 얘는 백분이 조금 도라네요. 에듈리스 3만원이랍니다. 에듈리스랍니다. 에듈리스입니다. 얘는 바리노사. 바리노사랍니다. 바리노사 2만원이랍니다. 바리노사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백분을 꼬앗게 뒤집어쓰고 있는 브리트니. 브리트니 3만원이랍니다. 브리트니랍니다. 브리트니 봐주세요. 완전 얼큰이랍니다. 브리트니랍니다. 정말 커요. 브리트니 3만원이랍니다. 브리트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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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트니는 입장을 전부 꼬그렸어요.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건가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브리트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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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르조니카 아르조니카 8만원이래요 완전 얼큰이랍니다 쿠폰을 다 덮어쓰고 있네 아르조니카 정말 귀한 아인가봐요 8만원이라 하는걸로 보면 8만원 클라우카랍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가 대단하네 목대가 대단하네 얼굴이 6입니다 두아이 두아이 다 둘생으로 붙어있는데 적신 것 같아요 이건 옥연인데요 옥연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작게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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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을까요 그런데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는 정말 오래된 목대에요 옥연이랍니다 옥연 14,000원 세베베리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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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묵은 등이네요 이게 전부 한몸분생일까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세베베리아랍니다 세베베리아랍니다 대단해요 연봉 목대 구경 좀 해보세요 연봉 목대 구경 좀 해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푸실한 연봉 보셨습니까 얘는 얼굴이 위에 크게 얼큰이가 있고 밑에 새아이가 있답니다 연봉 3만원인데요 이야 이렇게 목대가 완전히 나무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리니치카울이랍니다 그리니치카울이랍니다 이 목대하고 얼굴 입장하고 이 당당한 모습 한번 보세요 이야 그리니치카울 2만원이랍니다 비폴리아 두레비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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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이래요 두레비폴리아 두레비폴리아 십자성을 좀 닮은 것 같은데 입장이 굉장히 작아요 두레비폴리아랍니다 두레비폴리아랍니다 두레비폴리아 두레비폴리아